악습의 짝을 만들라는 건요. 때로는 우리가 모든 악습을 다 제거하고 싶지만 그게 쉽사리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나의 삶에 좀 치명적인 악습, 나의 삶에 너무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악습의 정체를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것의 이제는 그것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짝꿍을 맺어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고백했듯이 저에게 악습은 좀 조급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조급함을 아셨기 때문에 저에게 꼭 바느질을 하시다가도 실이 엉킨 것이 있으면 저에게 꼭 풀르라고 하셨어요. 저는 왜 이걸 풀르라고 하나? 그러면 제가 가위를 가져왔어요. 또 끊으려고 하면 어머니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걸 풀어. 천천히 풀어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제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문득 떠올랐던 것이 어머니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아, 엉킨 시를 푸는 것.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고 또 조금 조급한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엉킨 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제가 악습이 사라졌을까요? 네,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조급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순간 조금 더 조급해져서 삶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저는 지금 엉킨 시를 찾습니다. 이러한 방법은요. 악습 그 자체로 들어가기보다는 그것에 맞는 무엇인가를 옆에 대주는 것. 이것의 성찰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아우고스티노 성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하나의 좋은 명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둠을 제거하려 하지 마십시오. 촛불 하나를 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기인했습니다. 우리가 악습 자체를 자꾸만 제거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안에 좋은 짝꿍 하나를 맺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친정어머니가 딸을 씹지 보내려고 하는데 딸이 아침에 도대체 일어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결혼식이 내일 모레인데 잔소리도 수없이 했겠죠. 얘가 일어나야 남편 밥을 해주든지 또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죠. 여러분이 그 친정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친정어머니가 아주 기묘한 꾀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이 딸 아이가 다른 소리 엄마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새소리를 들으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친정어머니는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시계 알람을 만들어 놓는데 다 새소리로 만들어서 몇 개를 만들어서 준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엄마가 맨날 전화해서 잔소리를 계속해서 해댈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삶 안에 어떤 악습이 있을 때 거기에 적절한 짝꿍을 맺어주는 것.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엄마가 맨날 전화해서 잔소리를ender다. 엄마가 맨날 전화해서 잔소리를 삶을 시켜보는 것 같습니다. website 어떤 악습이 있을 때 거기에 적절하고 있을까요? 엄마가 맨날 전화해서 잔소리를 Sea소리를 통해서 숙니다. 엄마가 맨날 전화해서 잔소리를 소고기 위해서 엔소리를 이어가 things to do. 엄마가 맨날 전화해서 잔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 extraordinary.